국가보원처가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의 기준을 개선해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높입니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판정 기준을 개선한 건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가보원처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CRPS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판정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판정 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기존 진단 기준의 치료 방법을 합산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경우 기존에는 피부 색깔, 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 기준에 따라 장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진단 기준과 함께 치료 방법도 점수에 합산돼 상위 등급이 판정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와 같은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부족해 상위 등급 판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과 취업 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간편 정신 평가 척도와 총괄 기능 평가 척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상위 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과 외부 병원 장애 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상위 등급 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며,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살필 수 있는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